어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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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아 AppoTi를 발라야 되는데 아 프레디만큼 무섭다 한번에 바르면 되겠네 거울이 없어 거울이 거울 더러운 거 봐 좀 닦아줘야기 좀 심한데? oh 자 여러분들 예쁜 얼굴 보세요 이게 여러분들 얼굴이에요 아 이쁘다 알보치 바르고 방종합니다 화끈하게 가자 또 나온다 어우 열받아 eral 아 아 어 아 아 아 눈물 나 아 아 어 어 어 어 아 잘 됐다 왜 낮에 바를때보다 더 아프지? 이정도는 아니었는데? 어우 맛없어 어우 써 아 좀 맛있는 맛으로 좀 나오지 아 잘 된 것 같아요 아 오프닝 해달라고? 뭘 오프닝을 해야돼? 알보치를 바르는걸 오프닝을 하고? 알보치를 오프닝 해달라고요? 자 유튜브쟁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가 입에 입병이 났기 때문에 알보치를 좀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심상치 않네요 알보치를 바르는데 오프닝을 찍고 앉아있어 그냥 방송중에 자연스럽게 바르는게 맞는거 아닌가? 그럼 엔딩은 이렇게 해야되나? 자 이렇게 알보치를 발라봤는데요 우리 유튜브쟁이 여러분들은 무리하지 마시고 잠 잘 자시고 어 비타민 많이 드시고 저처럼 입병 나서 알보치를 바르면서 질질 짜지 마시고 그냥 좋게좋게 사세요 아시겠죠? 쯧 들어가세요 자 됐나요? 자 두개 땄죠? 엔딩 오프닝 하나 더 해드려요? 하나 더 해줄게요 연결 좀 만들어줄게 자 일단 지금 거울이 없으니까 거울을 가지러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됐어요? 안 쓸래요? 강퇴해 강퇴해 방금 한거를 쓰지 말고 앞에꺼 그냥 잘라서 편집 안하고 올리신 다음에 아 올리신 다음에 만든 다음에 엔딩에 그거를 넣어요 방금 거를 오프닝 따달라고? 그러면서 혼자 헛짓거리하는 미친놈으로 만들어줘요 됐어 네 예 예 예